자 24시간. 어제 아침에 쭈꾸미통발을 놓고 저녁에는 꽝. 다시 오늘 아침 쭈꾸미통발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후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늘로 일단 테스트는 마무리. 들어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. 이것도 없고. 아 갈맥이 많네. 가보자. 갈매기 사이를 뚫고 가야 되는구나. 갈매기 사이를 뚫고 가야 되네요. 갈매기들이 많네. 갈매기 사이. 갈매기 사이. 갈맥이 가능합니다. 갈매기 상황이 혀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